차에서 대기 중인 미르 오늘 산책은 순천 와웅 해변이에요. 주차장 근처에서 공선생과 투샷 인상 쓰는 미르 계단을 오르는 미르 풀에서 무언가를 찾는 미르 풀에서 무언가를 찾는 미르 주차장 근처에서 무언가를 찾는 미르 오르막 체크가 무서운 미르 오르막 체크가 무서운 미르 오르막 체크가 무서운 미르 메롱 메롱 주인을 리드하는 가출 전문견 안 따라온다고 뒤돌아봄 어서 가세 공선생 공선생 빨리 와 영차 왜 이리 안 오는게 공선생 갈 길이 멀게 빨리 가자게 공선생 어허 갈 길이 멀다니까 봉선생 못생긴 너는 누구게 멍 볼 수 있는 미르 깜스 여름 이뤄 할 아 이르 이른바 그 값 줄은 내가 끌고 가겠다게 적당히 운동되는군 좋다게 야호 신난다게 봉섬생 어서 오시게 소리 떠나고 심심하지 않다게 야호 자유가 신난다 봉섬생 빨리 가자 왜 안오는거야? 봉섬생 빨리 가자 왜 안오는거야? 봉섬생gal 쥐임거리고 자유를 즐기는 미르군 당당하게 등에다 똥지를 달고 신나게 달리는 미르군 개똥 배달 방문견 미르군 즐거운 산책 후 간식 먹고 아 개좋다 아 맞나 개꿀 오늘 산책끝